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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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해 주의 영광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할 수 없다 생각될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어 될 때 그건 실패가 아니야 분명한 너의 신분 놀라운 너의 원세 주님 되게 주신 꿈과 비전을 못잡고 기억해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내봐 하나님의 신하여 너의 거짓이 기억해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내봐 하나님의 연약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할 수 없다 생각될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고개하고 싶을 때 고개하고 싶어 될 때 그 은혜가 더 예능 새해가 아니야 고개하고 싶어 될 때 행을 내봐야 너의 신하여 시간도 너의 것이니 기억해 너를 살 수 있어 이 블레와 하나님의 거략이 너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쉽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넘쳐요 십자가 모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모습을 버렸어요 공동의 벙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만드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이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찬송은 기쁨이 넘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은 상처와 숨은 아픔 속에 그리고 절망 가득한 그곳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모든 불신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나 나의 건 나의 현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벗겨지고 내 속에 높이가 사라지며 오직 영호와의 신으로 나 주방해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시고 철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시고 현실만 있는 곳에 빛을 가시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서 무너져가니 이 땅을 살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연장 살리고 이 땅은 무너져서 영호와의 신으로 우리 순간 깨앉옵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도망가지도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내 넌 그여 그곳으로 가라